우리요? 오케이! 저기 정자 팀이야, 정자 팀. 우리는 뭐? 미가리 선수가 저 골 못 넣으면 여기 지금 파산이야. 진짜 마이너스야. 마지막 김정기 선수. 16,000원. 17,000원. 18,000원. 19,000원. 20,000원. 30! 30! 30! 31! 31! 34! 아니 왜 다 마이너스라는 거야. 4! 3! 2! 1! 3 없습니까? 자! 꼬리팀으로! 예! 당황하세요, 우리 화이팅! 우리 알짜, 알짜 한 분 있습니다. 5위! 5위! 성공!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흰 골대를 피해 미션 딜을 획득하세요. 슛은 본인들이 선택한 공으로 선수들만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라인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던지셔도 됩니다. 뛰어와서. 상관없나요? 도움답게 해도 상관없고 서서 던지셔도 되고요. 네. 자, 그러면 우리 선수가 두 분씩 있는 팀부터 먼저 갈게요. 네. 저리! 박차리 선수, 박차리 선수. 박차리! 빨리, 빨리, 빨리! 갑시다, 갑시다, 박차리! 제발, 제발. 흰색, 흰색, 흰색이다. 제발, 제발. 흰색, 흰색, 흰색이다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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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야, 너무 좋아한다. 오케이! 어, 한 번 더. 자, 한 번 더, 한 번 더. 한 번 더, 한 번 더. 야, 이거 하나, 하나 들어가자, 흰 거. 좋아, 박차리. 백도, 백도. 재미있게, 백도. 백도. 재미있게, 백도. 오케이! 박차리! 자, 일단 우리 팀 2만 원입니다. 네. 2만 원. 자, 다음. 아, 이거 기대해볼게요. 가자, 가자. 한 번 더. 제발. 제발, 김종기야. 제발, 제발 빨가세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케이! 아, 오케이. 어, 오케이. 흰색. 흰색, 흰색. 흰색, 흰색. 제발, 휘게. 휘게여서 갈 수 있어. 휘게여서 흰색. 휘게여서 흰색으로. 예! 넓이고 던지를 거구나. 왜? 넓이고 던져. 딱 넓이고 던져. 아니야, 몰라. 자, 갑시다, 갑시다! 가자, 창원! 와, 그냥 들어가니까. 흰색 들어왔다, 그렇다. 자, 다음은 우리 고무장갑팀. 그래요. 고무장갑은 사실 들어가면 기적이에요. 한 톨이에요. 아니, 넣을 수 있어, 넣을 수 있어. 마이클 조던 딸로. 어, 손 반반으로 잘 봐요, 우리. 괜찮아, 괜찮아. 한발물 아웃. 괜찮아, 괜찮아. 한발물 아웃. 정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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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우리 포스터! 오케이! 파이팅, 파이팅! 그래서 장비 경운은 오래izes 제일 인기가 많았죠. 그렇죠. 괜찮아요. 어, 덩크셔? 뭐야. 어? 어? 어PERA2 muzki